아바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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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타인거고 나는 갈게 알았지? 채널 예약이 딱 돼있잖아요 아바타가 돼있을 줄 알았는데 여비서가 돼있다고 아바타인데 그거 여비서가 돼있는거에요 설마 그때부터 별명이 황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11시 반에 보기로 했어요 여기서봐 언니가 앞에 서있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냥 막 눌렀어요 근데 하필이면 언니 그래 그럼 언니 간다는데 뒤돌아왔는데 그 박스가 뻑 하고 올라오더니 여비서가 예약되어있으면 액션홈 코믹 스릴러 빼고 황돼지 오해가 무섭일수도 있어요 아 여기선 님 선장님 이거 하신다 황빵 하하하하 퐁